좀.. 필터를 한 번 오잉? 오잉? 오! 약간 이거 카메라가 그거다 브이로그 카메라 처럼 됐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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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전에 라이브 한 번 방송 켜봤어요 하이 하이 우리 또 애틀랜타 크루 분들은 오늘 얼마나 오늘 누가 오실까 궁금하고 잠깐만 또 뭔가 귀여운 게 있을 것 같아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필터가 오 별도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저는 웨이브 머리를 했고요 이따가 또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좀 부시시한 상태고요 지금 한국은 새벽 4시라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라이브 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? 지금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오늘 잠 잘 자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다음 도시에서도 잠을 잘 잘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필터가 있을까요? 또 재밌는 필터가 있을까요? 이따가 잘해 오우 이거는 러브필터네 안녕 러브필터 저는 또 이제 사운드 체크 리허설을 하러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 팬분들 좀 오셔서 저희 리허설 현장을 조금 같이 느끼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안녕 아니다 리허설 먼저 하는구나 저희 일단 리허설 저희 리허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팬분들이랑 또 리허설 하고 좋습니다 밥은 드셨나요 여기는 오후 3시인데 저 아까 점심에 돈까스랑 그리고 라면이랑 그리고 잡채랑 먹었어요 잡채 해외 팬분들이야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? 잡채 코리안 누들 코리안 누들 뭐라고 해요? 잡채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?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저 못 읽어요 스탈프라이드 글래스 누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루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진짜 잠깐 보려고 왔어요 안녕 이따가 또 봐요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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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켤게요 안녕 뭔가 부끄럽네요 부끄러우니까 손 많이 켜겠다 안녕 바이바이 오늘도 화이팅 모든 크루분들 화이팅 바이바이 러브유 See you soon 예